안녕하세요. 저 그거 하러 왔거든요. 무슨 그거? 그 저 그거 있잖아요. 제대로 가려주세요. 저기 그 유튜브. 큰 소리로 안 들리잖아. 그 목소리로 유튜브 할 생각네. 저 강사 영상 크리에 있어요. 좋아 아주 빨리 차고. 젊은에게 그 자리 하나 내줘. 고맙습니다. 그 자리에 누군가와 아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. 그 자세히 어린이들이 resident에活ь될 때 가득이 되고 그 자세히 어린이는. 고래에 있는 학교.